빠졌어요. 연기할 수 있어? Of course. 나 대사 한번 나중에 좀 봐봐, 연기 잘하나. 언니, 저 지금 연기하는 거 언니 좋아하는 척 하는 거야. 아, 진짜? 아기야. 하이파이. 제시의 셔티뷰.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사람들 만나는 제시의 셔티뷰. 언니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직. 알았어, 알았어. 아직 언니 시간이 아니에요. Sorry, sorry, my mistake. 아직 언니가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SBS 연예대상 신인상으로 빛나는 MC 정신입니다. 저 신인상 받았어요. 본격적으로 탑 MC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탑에 탑? 제가 탑이지만 거기 항상 탑은 또 있잖아요. 언니 아직 보면 안 돼요. 언제 정해? 알아요, 원래 이런 거예요. 알았어, 알았어. 대한민국의 최고의 MC이지만 레전드. Not only a legend, she's a comedian. 그리고 재석 오빠가 존경하는. 그거는 정말 존경하면 진짜. 나도 재석 오빠 존경했는데 재석 오빠가 누구죠? 와우. 재석 오빠가 존경하는 여러분, 박민선 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시. 인터뷰가 좀 길죠? 너무 길었어. 내가 읽는 게 좀 늘어서. 언제까지 읽을 거야? 근데 쑥쑥 가요. 근데 제시, 우리 너무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내가 아까. 내가 웬낙에 정글에 갔을 때 언니도 구질구질했어요. 정글에 복싱. 오늘은 둘이 약간 연예인 같다. 언니는 정말 오늘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쁘다. 어떻게 주름도 이렇게 없으세요? 주름이 없어. 아니, 그 정도면 언니 나이가. 나 이제 50 넘었지. 엄마랑 우리 엄마랑 비슷하시고. 엄마 몇 살이야? 50 넘었어요. 근데 저는 언니라고 해도 돼요? 그럼. 왜냐면 제가 이제 정글에 밥 찍으러 갔는데. 우리 진짜 우와. 정말 다 도와줬어요. 뭘 도와줘. 다 자기가 알아서 사는 거지 뭐. 근데 알아서 못 살았어요. 오마이갓. 신인상 받았어, SBS에서? 네. 떨리더라고요. 속으로 속으로 욕하지 마. 욕하지 마. 뭐라고 해야 돼요? 저 왜 왔는지 몰라가지고. 얘야. 이런 게 있어요. 제시도 떨려? 오줌살 뻔했어요, 바지에. 그래요? 시금 땀 나고 막 장난을 했었어요. 생존은 안 그럴 거 같은데. 근데 언니가 이제 상도 되게 많이 타셨잖아요. 왜냐면 유세석 보다 선배니까. 근데 제대로 된 거는 못 받아 봤어. 대상? 응, 대상은 못 받아 봤어. 왜요? 어, 안 되니까. 근데 뭐 상 욕심이 크게 있진 않아. 나는 근데 최우수 상이나 이런 건 좀 많이 받아 봤는데. 상은 정말 많이 받아 봤어. 아, 그렇죠. 상복이 많아. 그럼 갈수록 상을 받으면서 뭔 느낌이 들어요? 그냥 열심히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상을 받고 안 받고가 이제는 의미가 없더라고. 나는 어떨까? 난 이번에가 처음이거든요. 사실 제시는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바게트 빵 같아. 겉은 약간 딱딱해 보이잖아. 근데 속이 굉장히 말랑말랑해서. 우리 제시가 굉장히 여리고 되게 상처 잘 받는 친구인데. 아, 많이 봤죠. 너무 연예계에서 이게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본인을 막 자꾸 껍데기를 딱딱하게 만들어서 본인의 이미지를 만든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면 너무 안타까워. 그런 친구들 보면 너무 잘하고 있어. 잘했어. 더 열심히 해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선배님을 오늘 모신 겁니다. 왜? 언니가 이렇게 멘토로서 여자구이기도 하고. 아, 진짜? 당연하죠. 내가 뭐 아는 건 많이 없지만. 언니 우리 지금 인터뷰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아, 그래? 반한 거 아니야? 아니. 절반한 줄 알았더니 아직 시작도 안 하니까. 오케이. 일단은 쇼톱업이 항상 글로벌 팬들이 많아요. Now is English time. Oh my god. 이 정도면 좋아요. Start is very good. 일단은 Please introduce yourself. Hi. Oh, cute. My name is Mi-san Park. I'm very famous comedian and MC and actress. Oh. Happy New Year. And mother, right? Mother. Mother and housewife. She is like one of the top, top, top legends of the MC. Very, very top. Top MC. Yes, she is. 영어 소개 괜찮은 거야? 기가 막혔어. Thank you. Thank you. 지금까지 나온 분 중에 제일 잘하셨네. Really? Because maybe 더 오래 사셔서. That's right. Bonj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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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OK. So what do you think of me? Of Jesse? Sexy. Sexy cute. I love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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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Oh. Sexy cute. I love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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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Oh. What do you think of me as a person? What do you think of me as a person? 그래야지 이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언니가 레전드이기 때문에 박미선 하면 떠오르는 건 키워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언니 프로필에 정리할 박미선 사전을 준비를 했습니다. 박미선 사전. 사전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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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분 뭐야? 와 저분 뭐야? 똥 깡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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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똥 깡똥 깡똥 안녕하세요. 인간 인물 사전 주정식입니다. 박미선 씨 반갑습니다. 약간 그런 거지? 어머머 쇼탑이 잘 나간다 보니 되게 저렴하다. 앞에 구멍도 안 뚫어줘요. SBS 아나운서예요? 네 아나운서입니다. 잘생기셨네. 3사 중에 인물은 SBS가 제일 잘생기고 있고 언니 그리고 근데 너무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머리 커져요. 안녕히 계십시오. 미녀 개그우먼으로 그리고 MC로 연기자로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박미선 씨.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 거부터 떼면서 토크를 이어가 볼게요. 넷. 어머. 팔. 팔팔? 나 뭐지? 내가 88년생인데? 88년생이야? 네. 진짜? 왜요? 우와. 88년생이야? 오 마이 갓. 이게 뭐지? 88년에 데뷔했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나 언니 좀 키우세요. 네. 나 지금 소름 쫙 끼쳤어. 언니 저 키우세요. 나 지금 키워줘. 데뷔하신 33년. 34년 차 이제 올해. 개그 콘테스트. MBC. MBC 개그 콘테스트. 근데 1등을 하셨대. 아니 금상이면 대상 밑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는 대상하고 예언이 없었던 거야. 언니 옛날에 1등 했던. 어디야 이거. 뭘로 금상 받았는지 궁금하구나. 오 잘 하시는. 방송을 33년을 하셨잖아. 야야. 유담빤스 입었다고. 너네가 무슨 얘기할지 다 알아. 그거 한 4페이지 정도 되진 않았니? 4페이지야. 4페이지야. 한 3장 넘어가더라고. 그냥 그 내용은 옛날에 내가 원래는 개그우먼이 꿈이 아니고 친언니가 개그우먼이 되고 싶었어. 근데 작년에 나오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너무 반대를 한 거야. 근데 언니가 끝까지 나오겠다고 막 고집을 부리다가 아버지한테 결국 맞아 죽었어. 그래서 내가 나오게 된 거야. 이런 얘기를 해서. 이거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개그. 스탠드업 코미디예요. 거짓말로. 미국에서 스탠드업 코미디 많이 하잖아. 그거지. 그런 코미디를 해서 금상을 받았다고. 대한민국의 최초의 미녀 개그우먼이다. 아니에요. 잘못 알고 조사를 잘못하셨네. 아니 우리 의견도 있잖아요. 진행 너무 잘해. 내가 하나 말해줄까? 우리 정글의 봉지 같이 갔잖아. 언니 진짜 웃겨. 약간 위티해. 근데 지금 예쁜 얘기를 더 하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아유. 아유 뭐 개그맨이 웃긴 했지 뭐. 잘하시네. 나중에 프로그램 같이 합시다. 그 사진을 줘. 아니 그래서. 나중에 프로그램 같이 합시다. 그 사진을 줘. 왜 잠깐만. 예쁘잖아. 너무 예쁘잖아. 자. 설명할게. 이게 제시가 SBS 신인상 받았다고 했잖아. 이런 느낌이야. 내가 신인상 받았을 때야. 89년도에 MBC 신인상 받았을 때. 이거 어디서 구했니? 오오오오. 너무 예쁜데. 이런 사진을 갖고 오지 말란 말이야. 그래 갖고 오지 말했잖아. 근데 제시 나 진짜 나는 하나도 고친 데가 없어. 아 그래 뭐예요. 아니 그래서 미인인 거예요. 자 다음 키워드를 뜯어볼게요. 하나 둘 셋. 유튜버. 오오오. 채널의 이름은 미선 임파스블. 미선 임파스블. 미션 임파스블? 오오오오. 앤 아임 박미선 투 채널. 오오오오.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왜 유튜버를 갑자기. 솔직히 말하면 이제 뭐. 시켜서? 먹고 살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누구나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더 솔직히 말하면. 미선 임파스블은 이렇게 SBS. 제작사와 함께. 제작사와 함께. 제작사가 있는 거니까. 아 그거 언니 거 아니에요? 그 언니 거 그런 거예요? 미선 임파스블은 내가 여기에서 돈을 벌면. 도네이션을 하기 위해서. 정말 어려우신 분들을 돕기 위해서 시작하는 거고. 내 거는 내가 이제. 브이로그를 조그맣게 하는 건 나는 박미선. 음. 우리 가족의 일기 같은 거라. 네. 그럼 편집은 누가? 그거 편집은 우리 딸이. 오오오. 잘 되고 있어서 그나마. 숏 태어부까지는 아니지만. 조회수가 100만, 200만 이러지 않나? 우리 요원들도 좀 분명히 좀. 언니가 그래서 약간 남편이랑 손잡고 뽀뽀하고 그런 거 해요. 그러면 올라갈까? 그렇죠. 그리고 즐겨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짜로? 아니면 뽀뽀라도 여보 뭐 이러면서 여보라고. 안 한 지 오래됐어. 고마워, 자기야. 오케이, 세 번째. 앞 광고 피츄링 판타지. 이제 벗어도 되겠다. 네, 벗어. 이게 뭡니까? 저렇게 잘생긴 얼굴을 좀 다리고 있어. 언니 만약에 잘생기지 않았으면 그냥 개국수 쓰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러진 않지. 그러진 않지만 잘생겼으니까 개국수. 오케이, 그러면 이게 뭡니까? 근데 궁금한 건데 제시도 자취하잖아. 자취해가 뭡니까? 혼자 살잖아. 아, 그렇죠. 어떤 살고 싶은 집에 대한 로망이 있어? 막 테라스 있고 이런 데를 살고 싶어. 1월 6일부터 수요일 밤 9시에 SBS에서 나의 판타집. 아, 저 보러 온 게 아니고요? 제시도 물론 보고 싶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을 거면 내가 SBS 판타집, 나의 판타집이라고. 집에 대한 로망들이 누구나 있잖아. 그렇죠. 이런 집에 살아보는 그런 체험을 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집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인성이라든가. 그렇죠. 성격도 나오고. 성격. 그다음에 그 사람이 지금 갖고 있는 고민.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이 다 나오더라고. 집 얘기도 하지만 사람 얘기이기 때문에. 수요일 밤 9시 매주 일요일에.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저랑 장성규 그다음에 유수영 이렇게 셋이서 MC를 맡게 됐어요.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세요. 아, 너무. 결혼집이 어딨어. 지금 있던 집에서 느껴보지 못한 이상한 감정이. 정말 나의 판타집이다. 나의 판타집 한번 나와줘. 살고 싶은 집 얘기하면 우리가 다 찾아줄게. 대한민국에 이런 집 있었어? 하는 그런 집들을 찾아내는 거야. 이걸 어떻게 찾았어야 했더니 이걸 만든 제작진이 그것이 알고 싶다를 만든 팀이기 때문에. 죽조사는 진짜 대한민국 최고야. 흥신숙처럼 그냥. 다 찾아내잖아. 아, 그건 인정. 결혼집 홍보 잘하고 계시죠? 아, 우리 지금. 저기요. 지금 이거 밖에 안 하고 있어. 이거밖에 안 나갈 거야. 대놓고 광고를 나온 거야 지금. 이 코너에서는 완전히 본격적으로. 역할을 바꿔서. 역할을 바꿔서. 박미선의 쇼터뷰다. 아유, 그건 안 될 텐데. 제시한테 한 번 보여주는 그런 느낌. 제시 스타일이 너무.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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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 이걸 입장을 바꾸는 거? 완전 바꾸는 거. 오 마이 갓, 레츠 고 베이비. 박미선 쇼터뷰. 박미선 쇼터뷰. 와우, 이거 신선이 처음이야 이런 거. 둘이서 영원을, 역할을 바꾸는 거. 뭐 이런 거. 하나, 둘, 시작. 박미선의 쇼터뷰.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셀럽들을 만나보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셀럽들을 만나보는. 박미선의 쇼터뷰. 할리오스타 제시 씨를 모셨습니다. 네, 새해 복수다. let's go, what's poppin everybody. 그리썼나, 노노나나. 아이, 방금 많이 차이가 나네. 에이, 언니. 많이 차이 나네. 그건 한 입 안 보잖아요. let's go. 시청자 분들한테 인사 한 번 좀. 오늘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t's go, baby. Let's go, baby. 우리. 말 되게 잘한다. 말, 아, 해. 누구세요, 당신? 잠깐, 당신 누구세요? 똥깡, 똥깡, 똥깡. 그러면 잘 지내시는 거 같은데. 혹시 제시, 요새 뭐 새로 생긴 개인기 같은 거. 누가 비침처리를 내었어. 그 정도만 좀 받아보세요? 아니, 와, 정말 이런 애매한 리액션. 아, 이러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럴 때, 진짜 만약에 MC를 잘 봐야 된다. 그러면 이런 걸 했어. 그러면 진짜 안 웃기잖아. 우리 때는 진짜 열심히 웃어줬어. 예를 들어서 다시 한 번 해봐.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어?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어? 언니, 근데 요새는 안 그래요. 우리 때는 그랬거든? 우리 때는 그랬어. 아니, 그래서 나는 요새 이런 친구들의 스타일을 배우고 있는 거지. 제시한테 난 배운다니까. 그렇게 요새 열심히 배워서 나의 판타지 MC도 맡게 되고. 그래서 얼마나 행복했지. 아니, 제가 감시하러 와 있잖아. 고마워하려고 했는데. 고마워하러 와가지고. 아까 전에 제시가 호스트일 때는 제시만 얘기를 하고 박미선의 쇼터뷰가 되니까 박미선 씨가 얘기를 계속 하시네. 주변에 한 대 쾅 쥐어주고 싶은 사람 있어? 저요? 때려주고 싶은 사람. 여기요, 여기요. 일이 막 없다가 요새 일이 되게 많아졌잖아. 근데 그런 거 때문에 불안하진 않아? 아니요. 저는 오히려 일이 없으면 제가 불황증이 엄청 심해요. 일을 항상 찾아요. 그래서 항상 열심히 하고 뭔가 내가 내 자신이 더 잘해줘야 된다. 뭔가 더 나아야 된다. 왜냐면 내가 나이가 계속 먹으니까요. 나보다 더 자는 사람이 많아. 하지만 특별한 거는 나는 나예요. 물론 나보다 더 이쁜 사람이 나올 수 있고 나보다 더 자는 사람이 나올 수 있지만 나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당당함이야. 그래서 내가 제시를 좋아하는 거야. 나도 나는 나야. 요새 뭐 많이들 나오지만 나 같은 MC는 없어. 저도 그 멘탈입니다. 우리는 뭔가 잘 통하게 해. 예스 예스. 예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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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러니까 말을 너무 잘하네. 원래 이렇게 잘해? 숯쌋음을 쌋쌋이 치여! 오케이. 코미디언 vs MC. 코미디언 vs MC. 코미디언. 왜요? 내 원래 직업이니까. 더 신나요? 할 때? 응. 더 재밌어. 나는 이에 이렇게 까맣게 칠해. 이런 거 되게 좋아해. 안 시켜줘. 그냥 늘 단정하게 그런 것만 하지. 원래는 코미디를 하고 싶어. 오케이. 나의 판타지 vs 1호가 될 수 없어. 나의 판타지. 1호가 될 수 없으면. 싫어요? 싫지 않지. 아주 좋지만 지금은 나의 판타지. 그냥 시청자로 보면 뭐가 더 재미있을 것 같아? 나의 판타지. 근데 그게 더 나쁘다는 게 아니고. 아니 그냥 그러려고 나온 거야. 오케이. 아주 좋아요. 1호 나오는데 목적이 확실해야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고. 맞습니다. 질문은 갑자기 생각났어요. 조세호, 장성규. 조세호, 장성규. 그건 좀 어렵다. 조세호, 장성규. 지금은 장성규. 제시, 장성규. 제시, 장성규. 제시. 확실해. 고민하지 않아. 유수영, 장성규. 유수영, 장성규. 유수영, 장성규. 유수영. 왜요? 그냥. 이유가 있어야 돼? 그냥, 그냥. 이유가 왜 굳이 있어야 돼? 59 대 61로. 59 대 61로? 장성규도 너무 좋지. 유수영 씨는 조금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점수를 좀 더 드리고 싶어. 유수영 씨는 좀 어렵더라고. 동생인데 어려워. 존댓말 쓰게 되더라고. 장성규. 야이씨. 새끼가 이러네. 유수영 씨. 안녕하세요. 예쁜 척 해야 돼. 고흥분이랑 사시니까. 이 와이프가 나를 위해서 박하잖아. 박미선인데. 같은 박선인데 많이 달라고. 꼽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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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꼽더라고. 내가 곱다고? 넌 하늘 모르는구나. 모르지 오늘 처음에. 오케이. 미선 임포스 볼 vs 나는 박미선. 이거 좀. 신선한데? 제일 어려워 하신다. 솔직히 해야 되잖아. 나는 박미선. 그치. 왜냐면 거기는 이유가 있어. 너무 사랑하지만 내 가족의 모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옛날 일기장을 본 것 같아서 난 개인적으로 내가 소장하고 싶은. 그리고 당연히 이걸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시켜서 하는 거고 이거는 진짜 리얼한 거잖아. 아냐아냐. 미선 임포스 볼도 내가 정말 좋아해서 리얼하게 하는 거야. 제시는 숏 오브 시켜서 해? 아니죠. 좋아서 하는 거지? 똑같은 거야. 저거 시켜서. 그럼. 시켜서 하면 못하지. 못해요. 정말 내가 좋아서 하는 프로들이 있지. 예를 들어 미선 임포스 볼이라든가 나의 판타지비라든가 정말. 가요 좀. 정말 안 가. 진짜 끝까지 안 가시네. 우리 댄스컬 때 진짜 안 가. 저분이 그것이 알고 싶다 해갖고 저렇게 집이어야 되니까. 마지막. 연기자 vs. 예능인. 예능인. 예능인? 나는 예능을 사랑해. 예스. 자유. 근데 여기서 밝히고 싶은 건 나 연기를 너무 잘해. 정말.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연기를 너무 잘하는데 그러기엔 예능이 너무 많아. 근데 나도 이게 예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연기자에 그게 뭔가 빠졌어요. 연기 할 수 있어? Of course. 나 돼서 한 번 나중에 좀 봐봐. 연기 잘하나. 언니 저 지금 연기하는 거 언니 좋아하는 척 하는 거야. 아 진짜? 나도야. 나도야. 아 이거 말할게. 아 왜. 아 왜. 아 왜. 아 왜. 대선배 MC. 레전드 여자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나와서 저 하는 건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 나는 제시한테 오늘 또 하나 배웠어. 어떤 거야? 나는 나. 나는 나예요. 이게 너무 좋았고 그래서 아 이 채널이 잘 된 이유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즐거웠고 많이 웃었던 시간이라 I'm happy. 연기 아니지? 연기 아니지? 아니. I'm happy. 해외 팬들도 많이 있으니까 또 언니로 덕담 좀 해주세요. 덕담? 마지막 날이잖아요. 덕담? 자 2020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2021년은 희망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띠해에요. 소띠처럼 부지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2021년 복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SBS에서 방영되는 매주 수요일 저녁 밤 아홉시 나의 판타지부터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됐어? 아, 뉴일 때 이거 먹자, 떡 먹자 여러분! 근데 떡 다 떨어져! 혹시, 혹시 이거 좀 잘해야 되겠다! 정말, 진짜! 다 떨어져가지고! 뭐 제대로 되는 게 없어, 어떡해! 야, 맛있어, 이거 됐고! 여러분, 우리 다 세피님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피 홀리데이! 항상 여러분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I love you! 요즘 제세 김민경 씨! 나 진짜 힘 세거든요, 금수저! 와... 야! 아니, 아니! 김민경의 컨텐션! 아, 말도 안 돼!